이게 아들이면 뭐 김밥이야 이러는데 야 고등학생만 대박 이름이 김밥? 고등학교 올라와서 각자 자기소개할게요 이랬어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여러분들 주변 지인 중에 영서 있어요? 근데 남자 이름 중에 영서 별로 안 흔하지 않나? 아니 저 영서가 그렇게 많이 흔한 이름은 아니지 않나? 나 살면서 영서 딱 두 번인가 봤어 김영서, 이영서 딱 두 명 봤어 아 조영서 한 번 봤다 세 번 봤네 아저씨 흔한가? 나는 약간 이름도 이름인데 이러면 좀 아빠가 서운할 수 있는데 나는 김씨보다 다른 좀 더 특이한 성을 갖고 싶어 이름도 이름인데 이름 난 영서 이름은 진짜 100% 만족인데 아 김씨도 만족하긴 하지 근데 뭔가 나는 내 자식 이름을 지을 때 김씨 말고 다른 성을 지어주고 싶어 나는 김영서 괜찮은데 나 다음에 이제 내 아들 딸들의 이름을 좀 이쁘게 지어주고 싶어서 김씨는 안 예쁘다? 어 솔직히 말씀드릴까요? 성이 김씨면 이름이 좀 덜 이쁘긴 해요 이거는 제가 김씨로서 소신발언합니다 김씨로서 소신발언하는 거예요 미래의 아내분성을 따르면 될 듯 약간 나 진지하게 고민 중이야 진지하게 고민 중이야 팽씨? 어 팽이 예쁜데? 팽이면 내 아들 이름 팽이버섯 아니면 뭐 팽팽한 고무줄 뭐 이런 거 위씨 어떤 위? 성의 위씨? 어 위씨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위? 위씨면 이제 위아더 챔피언 뭐 이런 걸로 해야지 내 아들 딸들의 이름을 좀 이쁘게 지어주고 싶어서 그리고 나는 외자를 지어주고 싶거든 외자니까 그냥 심플하게 팽이가죠 팽이? 어 괜찮은데 팽이? 장씨로서 장씨가 더 안 이뻐요 장씨가 뭐가 안 이뻐? 장 장씨가 뭐가 안 이뻐? 장구벌레 장독대 야 장독대면 진짜 야 그거 남자 이름 장독대면 게임 끝나지 그냥 장조림 장 수풍뎅이 야 장수풍뎅이 존나 멋있는데? 장풍? 야 아들 이름 나 진지하게 장씨면 장풍 고려해 장풍 존나 간지나는데? 더 상처받았어 야 미안해 미안해 근데 미안한데 김씨는 김밥 김치 말고 없어서 그래 진짜로 나 진짜로 아들 이름 김밥도 요즘 많이 고려하고 있어 이게 아들 이름 김밥이야 이러는데 야 고등학생만 대박 이름이 김밥? 그냥 슈퍼 인싸 그냥 확정이야 확정 고등학교 올라와서 어 각자 자기소개할게요 이래서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전교에 소문나고 아 오씨? 오씨도 멋있어 오미자 오 대한민국 승리의 함성 뭐 이런거 오리고기? 그런것도 괜찮고 그리고 이제 음식 이름은 약간 농담이고 진짜로 이제 내 친구들 중에 이제 막 아들 이름 어떻게 할거냐 이런거 얘기 많이 하는데 내 친구 중에 맹씨가 있어 맹씨 맹씨 친구는 자기 아들 이름을 맹수로 지을거래 맹수 아 맹세랑 맹수로 지는다 그랬다 맹수 맹세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끼리 이제 막 아들 이름 어떻게 지을거냐 이러면서 이제 막 추천해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가장 좋았던 이름은 맹모닝이었어 진짜 나왔어 맹씨인데 맹모닝 괜찮은데? 하면서 맹모닝 그럼 차는 모닝바퀴 못하나요? 파하하하 아까 본인 지인들 중에 좀 특별한 이름이 있었어요? 박진감? 와 이름 박진감 진짜 박진감 넘친다 은총? 와 나 그런 이름이 이쁜거야 이섬? 이런거 이뻐 은총 너무 이쁘다 야 은총 진짜 이쁜데? 걔는 크면은 무조건 저 뭐야 인스타 아이디 실버건이다 실버건 왜 다냐 애들 중에 은총이 많더라 근데 나는 김은총 이런거 말고 은씨가 이름이 은총인게 멋있는거야 근데 이제 그 성에서 외자로 나오면서 이뻐지는게 있기 때문에 사실 성 빼고 이름만 이쁘게 하면 나도 김쌍건총 했지 걔는 그냥 힙합 저거 예명도 그냥 aka도 그냥 쌍건총으로 가면 돼 미루도 이름 이쁘데? 미루? 미루는 근데 너무 약속 많이 미룰 것 같아 이름이 기쁨도 봤는데 그거는 왠지 동생 이름 슬픔이일 것 같아서 안돼 그럼 얘들아 김씨중에 이쁜거 없냐? 김씨중에 이쁜이름? 김씨중에 이쁜이름 뭐가 있을까? 김이설 어 김이설 이쁘다 김태희 김태희 너무 김태희야 의외로 김춘자? 김춘자 괜찮을지도? 우리 이제 딸이 좀 나이가 들었을때쯤? 다시금 유행할 이름 김춘자 햄브라키오사우루스 어? 김브라키오사우루스? 이번엔